선배님, 이번 영상 재밌지 않아요?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요? 아, 창작시 연기가... 이따 창작시 오면 사인 받아놔야겠다. 저도 다른 분들도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. 창작님, 사인 받으실 분... 선배님, 다들 받겠다고 난리네요. 그치? 그럴 줄 알았어. 아, 근데 이 부분에... 창고 이미지 이거 어때? 완전 괜찮지? 아... 네, 괜찮네요. 편지팀에 얘기해볼게요. 근데 선배님, 이거 저작권자가 누구예요? 이거? 모르겠는데? 찾아봐. 네... 네... 없어... 여기도... 여기도 없어... 선배님... 이거 다 찾아봐도 저작권자 못 찾겠어요. 그래? 그럼 일단 이거 진짜 잠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쓰자. 정말로? 그래도 돼요? 근데 그럼 창작시... 아니... 몰래 써야지... 그럴까요? 왜 이러지? 이거 뭐야? 멈췄는데요? 창작시... 창작시... 그게 아니고... 창작시... 법정... 허락제도? 한국 저작권위원회? 창작시... 아니 정말... 잠깐 쓸 거야... 창작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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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마워요. 앞으로는 꼭 허락받을게요. 그... 그럼요. 법정... 허락... 제도! 으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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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